아 이제 리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궁이 기업화됐다 이제 검은 마우스를 향해 갈 차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 어.. 아 아 스토리 아주 감동적인 이야긴데요 잘 보았습니다 아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 아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.. 아니 스토리는 올려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테서브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스토리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캐스트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몬스터 잡는 거는 매한가지로 똑같이 해놓고 그거 뭐이냐 샤워네문 같은 데다가 샤워네문 같은 곳에다가 샤워네문 같은 곳에다가 아 이게 안되는구나 샤워네문 같은 곳에다가 제 스토리만 볼 수 있는 거 채워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뭔데요 이거 이거 뭔데요 아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냥 맵에서 쫓겨나는 건가 다시 깨야 돼요ono 달 오 probold서 도완 힘쓸려고하지 않을까 아아 이걸 피해야 되는 겁니까? 아아 난이도 화대한거 벌써 길뚫는거 어떻게 피하는.. 이거 어떻게 피해요? 아니 그럼 계속 200마리 잡을.. 이거 어떻게 피해야됩니까? 폭포 나올 때 숨어야 된다고요? 아 여기 숨으라고? 아 이렇게?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깬.. 깬겁니까? 이제 그러면은 아 이런식으로 아우 이거 아주 난이도가 하드하네 아 이거 또 숨어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번엔 안나오나? 여기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? 그렇지 아아.. 사냥터에서는 아니랄거 아니에요? 사냥터에서도 이렇게 되나? 사냥터에서도 혹시 이렇게 잡히나요? 그러진 않겠지? 잡히는건 왠지 안 잡힐거 같은데? 아 사냥터에서도 이렇게 잡힙니까? 아 진짜로요? 아 진짜? 야아.. 괜찮은데? 아 그래요? 아 사냥터에서도 이렇게 잡힌다고? 아..그래? 저는 이게 처음만 봤거든요 아 사냥터에서 그래? 뭐 아행메익같은건 다 적용이 되나요? 아 아 간사람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아 아 아 아는척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니까 내 위로 한명밖에 없잖아 아직 본섭에서 저 못보셨잖아요 본섭은 다를 수 있을거 아닙니까? 아 그렇지 그렇지 본섭에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말을 하고 있었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? 아니 본섭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아니 본섭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아 뭐하는겁니까?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거같은거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섭 최초 거문마법사 솔풀 도전 가능하십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를 눌러야되는거같아요 무한반복되는거같아가지고 아 데미지가 안될거같다 근데? 나 어디로 가는거냐 근데? 아 가는거 같구나 아 뭐야 아 떨어지면 안되는건가? 아니 캐스트 참 난해하게 해놨네 아 여기서 왔다갔다하면 되는건가? 아 올라가야되는겁니까? 어디로요 아니 이거 루프커넥터 타면 되는거아니야? 아 아 진작에 이랬어야된건데 아니 이거 루프커넥터 타면 되는거아니야?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괜히 힘들게 가고있었는데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였지 어 얼마나 올라가야되냐 근데 끝날생각을 안하네 아 거의 다온거같은데? 아 그렇죠 아 저는 사냥터 여기 생각했었거든 요기 별론가요? 아 별론거같다 근데 생각보다 아 사냥터 여기 생각했거든 아 애매해보이는데? 일단은 버닝십단계 요걸로 만족을 하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죠 길은 다 뚫어야 되니까 아니 퀘스트 똑같은거에요? 또 똑같이 올라가는거요? 아 난이도가 올라갔네 쏘는게 있네 이제는 근데 셔츠에 마리스는 왜있는거에요? 굳이 그러면은 근데 셔츠에 마리스는 왜있는거에요? 굳이 그러면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지 저거 아까 나온거 있잖아 저거 맞으면은 왠지 느낌상 맨 아래로 떨어질것 같다 앗 앗 설마요 앗 앗 앗 아 이런 이런 앗 아니 바닥에서 올라오는거였군요 아이 바로바로 올라가야되 아 이렇게 올라오는거구나 아 괜히 루프커넥터 타고 기다리면 안되겠는데 올라가긴 해야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위점 있는 캐릭터들이 좋겠는데 아 텔레포트 개사기 아니야? 이거 생각해보니까 점프하면 안 된단 말이오 오 올라온다 보인다 아 무섭군 다시 처음부터 할라니 부담되는 아 다온건가? 어우야 빡빡하네 어어 엘보 다 나오는건가 와 멋있네 순순히 올라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건 아니겠지 뭐 엘보가 나오는건가 이제 어 4마리가 나오는건가 이제부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건가? 어 깜짝이야 나 깜짝놀랐네 와 아 깜짝놀랐어요 와 깜짝놀랐네 저게 하고 있는건가?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 사와 아 아니네 잡는거네 나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진짜 깜짝놀랐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놀랐네 아 저만 깜짝 놀랐나요? 어.. 잡아야되는건가? 왠지 올라갈때마다 하나씩 있을 것 같다 아 이번엔 안섞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나올거 알고있기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두번은 안섞습니다 아 이거 원래 어려웠습니까? 아 그래요? 아 그렇습니까? 아 원킬을 날라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하이퍼때문에 데미지가 올라가가지고 자체에 무스킬로 데미지가 나와야되때문에 자체에 무스킬로 데미지가 나와야되때문에 자체에 무스킬로 데미지가 못하여 아아 아우 멋있다 야아 아, 얘 잡으면 끝납니까, 이제? 맞나요? 아, 여기서 영상 한 번 끊고 둔길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? 맞나요? 바로 잡는 겁니까? 아직 아닌가요? 아, 한참 남았습니까? 아, 그렇군요. 그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군요. 아, 둔길 잡는 거 아닙니까? 아, 아, 이 유튜브 각을 날려버렸네? 아니, 아니라면서요. 아이, 둔길 설프를 유튜브 영상 올렸어야 됐는데, 이거 못해먹었네. 아, 편집 없습니다. 아, 편집 없습니다. 아, 여기 온 사람 내 위로 한 명밖에 없는데 속았네. 아이 conceive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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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tairsin. 아니, 아니.. 아니, 네, 가파네 몬스터를 잡는건가요 이제 뭐하는건데요 여기서 아 200마리 잡는건가 아 2킬 나네요 여기서 아 데미지라 아마 변신하면 변신도 안나네 부족한거 같은데 아니네 한방이네요 변신하면 한방이네 아 경험치 많이 준다 735,000주네 아잼스턴 주네요 여기는 무슨 표창 나옵니까 뭐 나오는거 없나요 유광이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구독 3개월째 고맙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오케오케 답변 고맙습니다 누구요 아프님 별풍선 1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몬스터가 몇마리 있는거에요 한 열 몇마리 있는건가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몬스터 진짜 없다 지형 둘째치고 몬스터가 너무 없네 그냥 넘어가면 되나 돌아가야되는건가 아 돌아가야되나 보나 아 돌아가야되나 보나 아 돌아가야되나 보나 아 돌아가야되나 보나 나인하트 아 근데 맵이 너무 꾸졌다 아 맵이 꾸진게 아니라 몬스터가 너무 없다거든 으흠 으흠 씨름 으아 으 으 이거 지금 훈트 뭐 하는건봐, 이거 요거트 잡는건가 일단 5, 4살 두대도 봐보죠. 어디야? 흑이 어디 같은데? 다 있고. 점은 되는 건가 이제? 앞 availability 우've 5, 6, 4, 6 어.. 어째 지형이 다 똑같네 1, 2, 3 다른게 없네 아니 맵이 바뀌면은 좀 지형이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는거 아니여? 지형이 똑같네 아 그러니까 넓은건 둘째치고 몬스터라도 많으면 괜찮은데 몬스터도 없는데 맵까지 넓으니까 똑같은거네 아니 맵이 너무 똑같은데? 몬스터만 달라죽어 똑같네 맵이 아예 똑같다 1,2,3,4,5,5 어 약간 다른거 같기도 하다 약간? 조금 다른거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설마 맵이 흔들리진 않겠지? 설마? 아 하얀 마법사 하인즈가 나왔군요. 자시마 못 맞고. 아 이제 올버닝이거든. 아 투킬이죠. 이거는 계속 투킬 날 것 같은데. 뭐 하는 건데요 이제. 아 얘네 잡는 건가 보다. 아 스킬 써요. 원킬이 나니까. 아 근데 몬스터가 너무 없지 않나? 아 근데 이거 바이퍼가 사냥하기 굉장히 좋은 맵이네요 여기.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가서 여기서 로프커넥터 하면 다 잡는 거 아닙니까.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돌아서. 잡고. 여기서 로프커넥터 쓰면은 또 잡고. 아 너무 완벽한 맵인데요. 몬스터가 없어서 그렇지. 몹이. 몹이 없어서 그렇지. 맵은 좋네요. 어 이 맵 아주 좋군요. 몹이 없어서 그렇지. 맵은 아주 좋아. 아주 바이퍼 전용 맵이야. 아니 쟨 언제 돼요? 왜 쟨이 안 돼? 왜 안 되냐? 아니 몹 쟨이 안 되던데? 아니 아니 기분 탓인가? 내가 못 맞춰 온 건가? 몹 쟨이 안 되는 거 같은데? 데몬에게는 상을 주고. 여태 깼군. 그렇군. 어 스토리 저 읽고 있습니다.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. 잘 보았습니다. 아 슬픈 이야기로군요. 정작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슬픈 이야기로군요. 슬픈 이야기입니다. 먼지 마퍼. 野 örrete 못한지 heartsS 너무 건강했을 것 같습니다. petroleum 굿 아 안 끝났나요? 이제 슬슬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슬슬 아 날치 어 날치 어디갔습니까? 아 날치 죽은겁니까 이거? 사라졌습니까? 날치 이제 안나오는겁니까? 아 스토리머도 여기서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